네, 안녕하세요. 그람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산책하는데 밖에 꽃이 많이 폈더라고요. 어김없이 겨울은 가고 봄은 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 꽃샘 추위가 있긴 하지만요. 생명의 계절 봄이 오니까 마음도 넉넉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아직 얼어붙은 마음이나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으시다면 봄의 기운을 받아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할 이야기는 아주 세속적인 지혜 페이지 투북스에서 편했습니다. 팔타자르 그라시아네의 현실적인 조언을 제 채널에서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마지막으로 소개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세속적인 지혜는 1647년 출간된 원서의 순서를 그대로 가져왔고요. 400년 전의 지혜가 가득 담겨있는 팔타자르 그라시아네 잠원 300개가 담겨있습니다. 세속적이지만 현실적인 지혜. 한번 들어보세요. 거절하는 법을 배워라 모든 사람에게 뜻을 굽힐 필요는 없다. 거절은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는 만큼이나 중요하다. 특히 지위가 있는 사람은 지혜롭게 거절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사람에 따라 거절이 승낙보다 더 기분 좋을 때가 있다. 달콤한 거절은 몸이 건조한 승낙보다 더 낫기 때문이다. 입에 무조건 아니오를 달고 다니며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내뱉는 부정의 말은 불쾌한 분위기를 전하기 때문에 비록 상대방의 요구를 끝내 받아준다고 해도 자신에게 좋지 않다. 거절할 때는 단두직입적으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실망감은 서서히 느끼는 게 낫다. 또 거절할 때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단번에 거절하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다. 희망의 여지를 비추면서 부드럽게 거절하라. 그리고 거절을 당해서 느낄 실망감은 정중하게 배려하는 말로 보상해줘라. 예나 아니오라는 말은 빨리 나오지만 그만큼 생각은 더 많이 해야 한다.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마라. 훌륭한 능력도 너무 많이 사용되면 악용될 여지가 생긴다. 모든 사람이 탐내기 때문에 골치 아파진다.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삶은 불행하지만 모두에게 이용되는 것도 그 못지않게 불행하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탁월함을 금방 소진하기 때문에 이겨도 지는 꼴을 당한다. 그를 향한 사람들의 마음도 얼마 가지 않아 시들어버린다. 몇 안 되는 사람에게 얻었던 존경심조차 사라져버리고 천박한 자들 사이에 남아 불명예만 얻을 뿐이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부닥치지 않으려면 중용을 지켜야 한다. 탁월한 자가 되면서도 자신의 탁월함을 많이 드러내지 마라. 횃불의 불꽃이 클수록 더 빨리 타라 없어진다. 마찬가지로 탁월함은 많이 드러날수록 소진되기 쉬워진다. 더 존경받고 싶다면 절제의 지혜를 발휘해라. 소문거리를 만들지 마라. 많은 사람이 모이면 무리를 이룬다. 무리의 눈은 악의적이고 무리의 혀는 비난을 일삼는다. 안 좋은 소문이 하나라도 퍼지면 고귀한 명성에 흠집이 생긴다. 그리고 그 흠집은 이름표처럼 당신을 쫓아다니다. 결국 위험에 빠뜨린다. 보통 소문은 결점이나 우스꽝스러운 면이 발견되면 시작된다. 때로는 시기하는 자가 사소한 일에 악의적인 소문을 추가할 때가 있다. 직접적인 과실보다 사악한 혀에서 나오는 교묘한 비웃음이 명성을 더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더 쉽게 믿어버리기 때문에 소문으로 나락에 빠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자신을 그만큼 깨끗하게 지키는 일이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매사에 침착하고 경계하여 추문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이런 불운을 피할 수 있다. 추문을 바로잡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훨씬 쉬운 법이다. 교양과 기품이 사람을 만든다. 사람은 본디 야만인으로 태어난다. 교양을 쌓아야 야수의 본성에서 벗어나 사람이 되고 이를 많이 쌓을수록 고귀해진다. 그리스인은 교양을 많이 쌓은 덕에 다른 세상 사람과는 달리 야만인의 대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무제한 사람이 교양을 쌓는데 지식만한 것이 없다. 하지만 기품이 없다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소용없다. 지식뿐만 아니라 욕망과 대화에도 모두 기품이 있어야 한다. 영혼을 비추는 거울에는 내외적인 자질인 생각, 말, 옷차림 등이 있으며 이 모든 것에 기품을 타고난 사람이 있다. 또 이런 사람은 영혼의 결실인 재능에도 기품이 넘친다. 반면 기품이 없는 사람은 너무 거칠고 야만적이고 불손하기 때문에 타고난 능력과 평판에 오점을 남긴다. 신비주의는 신의 방식이다.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내보이지 마라. 신비주의 전략은 당신의 가치를 높여줄 것이다. 눈앞에 놓인 카드패를 바로 이용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생각을 조금씩 드러낼수록 상대방은 기대할 것이고 자신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면 더 많은 관심이 쏠릴 것이다. 모든 일에 신비주의를 살짝 섞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추앙받을 수 있다. 당신의 입장을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마라. 평범한 대화에서도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신중한 침묵은 지혜의 성소다. 해결책을 너무 구체적으로 밝히면 그 가치가 떨어진다. 이는 비판의 여지를 남길 뿐이다. 만약 그 해결책이 실패한다면 당신은 갑절의 피해를 볼 것이다. 신의 방식, 즉 신비주의 전략을 써서 다른 이들의 경이로움을 유발하고 이목을 집중시켜라. 우리 주위에는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다가 이를 이루지 못해 불행에 빠지는 유명 인사가 많다. 현실은 절대 상상한 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법이다. 상상은 머릿속에서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실현하기는 어렵다. 상상으로 품은 것에 희망을 더하면 자신이 지닌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된다. 아주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모든 기대를 충족하지는 못한다. 과도한 기대에 스스로 실망하면 열망하기보다 환멸을 느낄 준비를 하게 된다. 희망은 진실을 위주하므로 바람이 결과를 능가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지켜라. 초반의 시도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다만 초반에는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시도하되 결과물을 보장하거나 헛된 희망을 품지 말아야 한다. 결과가 계획보다 더 낫거나 현실이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으면 더 좋기 때문이다. 반대로 나쁜 일에는 이런 규칙이 통하지 않는다. 나쁜 일은 부정적인 것이라 부풀려질수록 나중에 더 좋다. 생각보다 견딜만하다고 여겨지면 되레 칭찬받기 때문이다. 조롱이 아닌 명성의 대상이 되어라. 평판은 좋은 잣대다. 평판이 좋지 않은 일에는 휘말리지 마라. 특히 호평보다 악평을 들을 만한 일을 피하라. 신중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쉽게 드러내지 않으며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조롱거리로 만들 만한 일은 특히 조심한다. 평판에 좋지 않은 일은 굳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많은 사람이 이미 경멸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나쁜 일이라는 것이다. 세상에는 별난 무리가 많기 때문에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응당 이런 무리를 피해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과 정반대로 움직이는 기이한 성향의 사람도 많다. 이들은 기이한 행동으로 유명해지기는 하겠지만 명성을 얻기보다 조롱의 대상이 된다. 자비심은 당신의 특권이다. 자비롭다는 평판을 얻도록 하라. 자비는 왕과 같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중의 특권으로 보편적인 선의를 뛰어넘는다.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선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한 자들이 주위에 모여든다. 반면 어려운 형편 때문이 아니라 악한 성정을 타고나 절대로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모든 면에서 신의 은총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 물러서야 할 때를 알아라. 인생에서 거절하는 법을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당한 선에서 물러서는 법을 아는 것이다. 세상에는 귀중한 시간을 잡아먹는 쓸데없는 일이 많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몰두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해롭다. 신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않을 뿐더러 남이 자기 일에 간섭하게 두지도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 타인의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면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과한 요구나 도움을 구해서도 안 된다. 과유불급이란 말처럼 모든 일이 과하면 아니한만 못하다.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과유불급의 지혜를 더 많이 적용해야 한다. 지혜롭고 적절하게 관계를 유지하면 타인을 향한 선의와 자존감을 모두 지킬 수 있다. 또 적절한 관계 속에서 예의 있는 행동이 나온다. 그러므로 천성에 따라 행동하되 적절하되 행하고 선의를 거스르지 마라. 상대의 의도는 무기로 쓰일 수 있다. 언중유골 우리는 의도를 숨긴 말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사람의 미묘한 마음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기에 인간관계에서 아주 중요하다. 시기심에 사로잡혀 내뱉는 말은 악의적이고 무례하며 해롭고 정욕에 사로잡힌 말이다. 이런 갑작스러운 말 공격은 호감과 존경심을 앗아가 버린다. 또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 할지라도 다른 악의적인 말과 빈정거림에도 끄떡없던 관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 반면 의도를 숨긴 말을 잘만 활용하면 개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기술을 쓰려거든 더 조심해서 쓰고 그 말을 받을 때도 조심해서 받아야 하며 말의 결과까지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 악의의 찬 말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방어할 수 있으며 잘 예측하면 피해갈 수 있다. 이기고 있을 때는 욕심을 버려라. 최고의 선수는 모두 그렇게 한다. 훌륭한 후퇴는 곧 용감한 공격이다. 업적을 잃었다면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운이 오래 지속된다면 오히려 의심스러운 일이다. 차라리 적당히 실패하는 게 더 안전하다. 성공의 달콤한 맛은 실패의 쓴맛과 적절히 섞여야 좋다. 운이 계속 따라줘서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의 위험은 더 커진다. 행운의 여신이 선사한 즐거움은 그 강렬함에 비해 굉장히 짧다. 행운의 여신은 쉽게 실증을 느낌으로 한 사람에게 오래 머물지 않는다. 선한 의지는 쌓아가는 것이다. 선한 의지가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으며 그 의지가 선할수록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 선한 의지는 타고날 수도 있지만 갈고 닦을수록 더 깊어진다. 선한 의지라는 바탕 위에 그 성을 더 높이 쌓아 나가야 한다. 타고나는 부분은 정해져 있으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친절한 행동에는 반드시 좋은 기분과 선한 행동 품격 있는 말이 뒤따른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선한 행동도 주는 대로 거두는 법이다. 예의는 훌륭한 사람이 베푸는 사력이 푼 마술과 같다.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다. 품격 있는 행동이 펜을 앞서야 한다. 진실은 소수이고 오류는 흔하다. 생각은 신중하게 말은 지혜롭게 하라. 물살을 거슬러 헤엄칠 때는 위험에 쉽게 빠질 수 있다. 흐름을 거스르는 일은 오직 소크라테스와 같은 현자만이 할 수 있다. 흐름을 거스르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견해에 반대하는 말을 하면 비난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갑절의 증오심을 부를 수도 있다. 비판의 대상과 그 대상을 긍정적으로 봤던 사람 모두를 비난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실수는 흔하고 진실을 알아보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말이 그 내용만으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지 않는다. 그의 말은 자기 입이 아닌 어리석은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지며 처음 의도하는 다른 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신중한 사람은 반박하는 일은 물론 반박 당하는 상황도 피한다. 물론 속으로는 비난을 대비하더라도 실제 입 밖으로 낼 준비는 하지 않는다. 생각은 자유지만 억지로 강요될 수 없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침묵을 택하되 자신을 이해해줄 수 있는 소수의 올바른 사람 앞에서만 침묵을 깨고 자기 뜻을 전한다. 위대한 사람에게 감흥하라. 위대한 사람의 말을 따를 수 있는 것도 위대한 자질이다. 이런 감흥은 신비롭고 이로운 기적 같은 일이다. 위대한 사람에게 감흥하면 마음과 생각에 동류의식이 흐른다. 무제한 사람들은 이를 마법처럼 우연한 일로 치부한다. 하지만 존경심이 생기면 호의가 뒤따르며 때로는 호감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말하지 않아도 설득할 수 있고 애쓰지 않아도 얻을 수 있다. 이런 감흥은 능동적이기도 하고 수동적이기도 하다. 감흥을 만회하면 할수록 더 승고해진다. 위대한 사람을 알아보고 분별하며 감흥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다. 이런 감흥력이 노력을 이긴다. 반감을 억눌러라. 우리는 종종 사람을 제대로 알기도 전에 반감을 품는다. 때로는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에게 반감을 품기도 한다. 현명한 사람은 이런 감정을 잘 조절한다.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을 증오하는 마음만큼 부끄러운 일도 없다. 위대한 사람을 따르면 덩달아 우리의 품격도 상승하지만 위대한 사람에게 반감을 품으면 그만큼 우리의 품격도 떨어진다. 인내심은 고귀한 자의 특권이다. 기다려라. 인내심은 고귀한 자의 징표다. 절대 서두르지 마라. 정욕에 사로잡히지도 마라.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거든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려라. 기회의 중심에 서기까지는 시간을 통과해야 한다. 인내하는 자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구를 잘 갈고 닦으며 준비한다. 시간은 목발을 집은 사람처럼 더디 오더라도 쇠몽둥이를 든 영웅 헤라클레스보다 더 강한 법이다. 신은 매로서 단련하지 않고 시간으로 단련한다. 어느 현인은 시간에 힘을 입으면 한 명도 두 사람을 거뜬히 맞설 수 있다. 라고 말했다. 행운의 여신은 인내하는 자에게 가장 큰 상을 내린다. 찬란한 시작보다 평범한 마무리가 어렵다. 행운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은 즐거움의 문이지만 나가는 문은 슬픔의 문이다. 따라서 항상 끝을 생각해야 한다. 시작의 찬사보다는 유종의 미를 더 중요시하라. 보통 불운한 사람은 시작할 때는 운이 좋지만 비극적으로 끝을 맺는다. 시작할 때 찬사를 받는 것보다 나갈 때 평범하게 마무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행운의 여신은 들어오는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지만 나가는 손님은 차가우리만큼 속히 내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을 하라. 세상 일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만족에 의지한다. 존경과 탁월함의 관계는 바람과 꽃의 관계와 같다. 이때 존경은 생명의 숨결인 셈이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데도 눈에 띄지 못하는 일이 있다. 모든 사람이 잇따르며 존경받는 일은 만인의 호감을 사지만 그렇지 못한 일은 비록 그 일이 더 가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알아봐주지 않는다. 즉, 명예는 있지만 찬사는 받지 못한다. 군주 중에서도 정복자가 가장 많이 환호받는다. 옛 스페인 왕국 아라곤의 왕들이 전사, 정복자, 위대한 왕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박수갈채를 받았다. 재능 있는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선호해야 한다. 이런 사람은 만인의 지지를 받으며 불멸한다. 기억이 아닌 지성에 의존하라. 기억보다는 지성을 활용하여 새롭게 깨우치는 것이 낫다. 기억은 회상을 바탕으로 하지만 지성은 상식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 지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어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은 도와줘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도울 수 있는 재능이 가장 훌륭한 재능이다. 도움이 부족해 실패하는 사람이 많다. 이때 당신이 가진 지성의 빛을 나누어라. 만약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지식을 가진 자에게 부탁하라. 단, 지식을 나눌 때는 신중하고 지식을 구할 때는 정중해야 한다. 상대방이 관심을 보일 때 자세한 설명은 하지 말고 힌트만 주는 것도 좋다. 처음에는 조금만 보여주고 그 정도로 부족하다 싶으면 더 설명해 주어라. 만약 상대방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대부분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얻을 수 없는 것들이다. 거기에 지혜가 있다. 칼팡질팡하면 운도 따르지 않는다. 일관성 있게 행동하라. 원래 타고난 성향 때문이든 일시적인 상황 때문이든 변덕스럽게 행동하면 안 된다. 일관된 사람은 신뢰받기 때문에 능력도 빛을 발한다. 만약 이런 사람의 행동이 변한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거나 깊이 고민한 후에 보이는 행동이다. 매일 변덕을 부리는 사람의 지성은 매일 다르고 의지는 더욱 들쑥날쑥 변한다. 따라서 운도 갈팡질팡 따라주지 않는다. 어제는 예라고 했다가 오늘 아니오라고 말한다. 이런 행동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신뢰를 절대로 얻을 수 없다. 우유부담보다는 실패를 선택하라. 결단력 있게 행동하라. 계획대로 이루지 못하는 사람보다 우유부단한 사람이 더 해롭다. 땜에 가두둔 물이 흐르는 물보다 더 해로운 법이다. 우유부단한 사람은 자신의 목표에 확신이 없어서 타인에게 의존한다. 이런 사람은 판단력이 부족해서 부탁하는 게 아니라 실행력이 없기 때문에 부탁한다. 어려움을 찾아내는 것도 기술이지만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더 훌륭한 기술이다. 살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분명하게 판단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하기 때문에 보통 높은 지위에 오른다. 적재적소에 자신의 지성을 쓸 줄 알고 단호하게 결정하여 행동한다. 또 머지않아 어떤 목표든 이룰 수 있고 하나를 이루고 나면 다른 목표를 이룰 준비를 한다. 자신에게 언제나 행동이 뒤따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다. 이해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다. 재치있게 상황을 모면하는 요령을 배워라. 영리한 사람은 긍정적인 말과 재치를 사용하며 복잡한 미로를 탈출한다. 그들은 심각한 상황에 처하면 대수롭지 않게 미소를 지으며 슬쩍 빠져나온다. 위대한 지도자 대부분은 이런 기술을 잘 활용했다. 거절해야 할 때는 대화의 화제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공손하게 거절한다. 때로는 이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지 마라.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면 까다로운 사람이 되는데 보통 사람은 성질이 고약한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는다. 사교성이 없고 성질이 고약한 사람은 항상 으스대며 건방지게 군다. 불행하게도 이런 야수와 같은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인내심과 두려움 속에서 전투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사람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억지로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춘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무례하게 굴며 안가품하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오르더라도 아무도 다가갈 수 없다.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 없기에 고립을 자청한다. 그로 인해 자신을 개선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벌을 받는다. 진실은 드러나는 것이다. 정보를 얻을 때는 조심해라. 우리는 직접 경험이 아닌 정보로 먹고 산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대한 믿음으로 존재한다. 진실로 들어가는 문은 작고 거짓으로 들어가는 문은 큰 법이다. 즉, 귀는 진실의 소문이자 거짓의 대문이다. 진실은 드러나는 것이지 들리는 것이 아니다. 진실은 진실 그대로 전해지지 않는다. 특히 많은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질 때 더욱 그렇다. 보통 진실은 소문을 전하는 사람의 감정과 섞여서 전해진다. 말을 전하는 사람마다 그 말의 색을 덧입힌다. 때로는 호의적인 색깔을 때로는 반감의 색깔을 입힌다. 소문에는 전하는 사람의 성격이 드러난다. 따라서 칭찬이 섞여있는 말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비난이 섞여있는 말은 더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집중해라.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미리 알고 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말을 전해 들을 때는 숙고하고 거짓과 과장을 가려내야 한다. 늘 신선한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라. 당신의 능력을 새롭게 알아. 이것이야말로 불사조의 특권이다. 능력과 명성도 시간이 지날수록 뒤떨어지기 마련이다. 익숙하다 보면 진부해지고 존경심도 약해진다. 최고의 권위에 오른 자도 시간이 지나면 그 빛을 잃는다. 그러므로 용기와 지혜를 새롭게 다지고 운까지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선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라. 매일 다시 떠오르는 태양처럼 새롭게 일어나야 한다. 당신이 활약하는 무대 또한 바꾸어라. 이전 무대에서 얻었던 과거의 영광이 당신을 힘들게 할지라도 괜찮다. 자신을 새롭게 정비할 줄 안다면 당신은 새로운 무대 위에서 또 다른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가벼운 실수는 허용하라. 적당한 부주의함이 오히려 위대한 재능을 꽃피운다. 실수가 없는 사람은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의 표적이 되기 때문이다. 시기하는 자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을 모든 면에서 비난한다. 이들은 그리스로마 신화의 백개의 눈을 가진 거인 아르고스처럼 완벽한 자의 부족한 점을 찾으려고 애쓰며 그들의 부족함으로 위안을 얻는다. 시기심은 번개가 타서 가장 높은 자마저도 비난하고 공격한다. 시기심에 맞서기 위해 용기와 지성은 어느 정도 감춰도 되지만 지혜는 감추지 마라. 지혜가 있어야 악의를 없애거나 미리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가벼운 실수로 시기하는 자의 눈을 가려라. 이것이 당신의 명예를 오래 지키는 방법이다. 품이 있는 사람은 관대하다. 위대한 사람이라면 소심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특히 안 좋은 일을 세세하게 따지지 않는다. 중요한 일이라도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다. 신사같이 관대하게 행동해야 한다. 관대한 행동이야말로 용맹한 자가 할 만한 행동이다. 다스리는 자에게는 부하의 행동을 못 본 척 관대하게 넘기는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 친척이나 친구 심지어는 적이 저지른 일도 적당한 선에서 관대하게 넘길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은 지나치면 아니암만 못한 법이다. 특히 이것이 불쾌함을 일으킬 만한 일이라면 더 그렇다. 불쾌한 일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미친 짓일 뿐이다. 사람은 마음이 가는 대로 이해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라. 스스로를 모르는 자에게 통달의 기회란 없다. 너 자신을 알라. 자기 능력과 재능, 판단력, 취향이 어떤지 알아야 한다. 자신을 알지 못하면 어떤 것도 통달할 수 없다.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울은 있지만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울은 없다. 생각이라는 거울로 자신을 깊이 비추어라. 외적인 모습이 중요하지 않을 때가 되면 내적인 모습을 더 개발하여 완벽함에 이르도록 노력하라. 자신의 지성이 지닌 힘과 능력의 범위를 잘 파악하고 용기를 내어 자기 삶에 적용하라. 그리고 용기를 시험하라. 당신의 모든 면에 기초를 단단히 세우고 모든 일에 명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긴다면 시작하지 마라. 실패할 것 같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실패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 특히 라이벌의 눈에는 이런 마음이 쉽게 보인다. 열정이 과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시작한 일은 침착함을 되찾은 뒤에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비난받기 쉽다. 확신이 없는데 행동하면 위험하다.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낫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 이성의 밝은 비달에서만 행군할 뿐이다. 이래 초반에 잘못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는가? 확신하여 진행한 일도 결과가 좋지 못할 때가 있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탁월한 지혜를 가져라. 행동과 말을 아우르는 최고의 법칙은 단 하나의 지혜가 수많은 영리함보다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많은 일을 맡을수록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많은 찬사를 받지 못할 지라도 지혜롭게 행동하고 말해야 한다. 지혜가 유일한 방법이다. 지혜롭다는 평판이 모든 명예를 앞선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에 들면 충분한 것이다. 이런 사람의 판단력은 진짜 성공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분별력으로 인생이 달라진다. 최고의 분별력이야말로 최고 수준의 이성이자 지혜의 근본이다. 분별력이 있으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성공할 수 있다. 분별력은 하늘로부터 부여받기 때문에 분별력을 갈망하며 소망해야 한다. 분별력은 이를 태면 갑옷의 가슴과도 같아서 이를 소유하지 않으면 불완전한 사람이 된다. 다른 능력은 많고 적음의 문제지만 분별력은 있고 없음의 문제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분별력에 따라 달라지며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가장 합리적이고 확실한 길을 자연스럽게 찾아간다. 철학은 철학은 생각하는 기술이다. 환상에 빠지지 않는 사람, 현명한 종교인, 철학에 있는 정치, 이 모두가 중요하다.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려 하지 말고 진짜 그렇게 되도록 하라. 오늘날 많은 이들은 철학을 등한시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철학을 가장 중요시 한다. 생각의 기술인 철학은 예전의 명성을 잃었다. 철학자 세네카가 처음 로마의 철학을 전파한 이래 철학은 로마 궁정에서 한동안 인정받았지만 지금은 중요시되지 않는다. 그래도 여전히 속임수를 파악하는 생각의 기술은 지혜로운 자의 진정한 양식이자 고결한 영혼의 진실된 기쁨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만족한다. 지나친 자기 만족은 피하라. 지나친 자기 만족은 보통 무지에서 비롯된다. 무지하면 쉽게 만족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런 자세는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는다면 나쁘지 않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평범한 재능에 만족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자신을 의심하며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는다. 자기 불신은 일종의 지혜로 자기 자신을 경계하면 불행을 예방할 수 있다. 행여 불행이 닥치더라도 오히려 위안을 얻는다. 자기 자신을 불신하여 미래를 걱정해 본 사람은 불운이 닥치더라도 놀라지 않는다는 말이다. 오디세이를 쓴 호모도 깜빡 좋을 때가 있고 알렉산더 대왕도 왕좌에서 내려올 때가 있었다. 승리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 것처럼 일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공허한 자기 만족의 꽃을 피우고 다시 자기 만족의 씨앗을 뿌리는 과정을 반복할 뿐 자기 자신을 경계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자신을 너무 불신하면 불쌍한 영혼이 된다. 성공에 취하지 말고 역경을 미리 대비하라. 겨울을 날 식량은 여름에 미리 비축해 두어야 나중에 수월하다. 성공을 누리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서 쉽게 호의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친구도 많이 모인다. 불운한 날을 대비해 인간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 역경에 처하면 소중한 사람을 쉽게 잃는다. 따라서 자신을 기꺼이 도와줄 사람을 평소에 많이 만들어 놓아라. 도움이 필요한 날이 언젠가는 오기 때문이다. 비어난 사람 곁에는 친구가 없다. 운이 따라줄 때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불운이 따를 때는 사람의 눈에 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명예로운 경쟁이란 없다. 경쟁하면 신뢰의 금이 간다. 경쟁자는 앞서 나가기 위해 상대방의 눈을 가릴 기회만 호시탐탐 노린다. 명예로운 전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 감출 수 있는 결점도 드러나기 마련이다. 경쟁자가 없어도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경쟁으로 발생한 갈등은 잠자고 있던 추문에 다시 불을 지핀다. 경쟁은 상대방을 과소평가하면서 시작된다. 일단 경쟁하기 시작하면 경쟁자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려 한다. 이것으로 모자라면 앙가품하기 시작한다. 상대방의 명예를 실주시키는 일이라면 서슴없이 행한다. 반면에 선한 사람은 언제나 평안하며 이런 사람에게는 명성과 위험이 뒤따른다. 흠을 짚어내는 사람이 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추문에 관심을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흠을 다른 사람의 흠으로 덮고 남의 흠을 들춰내면 위안을 얻는다. 이런 사람은 악취를 풍기며 이곳저곳에서 추문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남의 추문을 들춰낼수록 자신만 더럽혀진다는 사실을 모른다.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아무런 흠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다. 따라서 결점을 짚어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심장 없는 인간으로 가증스럽게 살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생기를 머금은 사람이 되어라. 우아한 사람은 재능과 말, 행동에 생기가 있다. 우아함으로 장식된 사람은 어디를 가든 빛난다. 본성을 장식하는 것은 완벽함이지만 완벽함을 장식하는 것은 우아함이다. 우아함이 있어야 완벽한 재능도 빛이 난다는 뜻이다. 우아함은 생각에서도 드러난다. 우아함이란 대부분 타고난 자질이기 때문에 교육이나 훈련으로 쉽게 완성할 수 없다. 우아함은 편안함 이상의 자질이며 어려움도 쉬이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자 완벽함을 이루는 마지막 단계다. 우아함이 없으면 아름다움도 생기를 잃고 친절함도 꼴사나워 진다. 우아함은 용기, 분별력, 지혜, 심지어는 위험을 능가하는데 그 자체가 어려움을 쉽게 비껴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고상한 사람은 두 배로 빛난다. 신사의 주요 자질 중 하나가 고상함이다. 마음과 취향에 기품이 있고 드높은 정신과 감정을 지니기 때문에 자연스레 위험이 뒤따른다. 어디를 가든지 칭송받으며 어려움을 전화위복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 또 의지가 따르지 않는 순간에는 의지를 복돋아준다. 포용력과 너그러움 그리고 모든 영웅적 자질은 고상함에서 비롯된다. 불평 대신 신뢰를 나눠라. 불평은 연민보다 화를 부른다. 또 불평은 그 불평을 들은 사람이 나중에 비슷한 행동을 하도록 길을 터준다. 자신이 받은 모욕을 밝히면 또 다른 모욕적인 행동을 부른다. 과거의 일을 불평하면 미래에도 불평한 일이 반드시 생긴다. 불평을 일삼는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려는 사람은 드물다. 오히려 도움을 청하면 무시나 경멸을 받는다. 따라서 불평하지 말고 남의 호의를 칭찬하도록 하라. 칭찬을 들으면 사람은 계속 호의적으로 행동해야 겠다고 마음먹게 된다. 호의를 받고 싶다면 자신이 받았던 호의를 언급하면 된다. 따라서 불평보다는 신뢰를 파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영리한 사람은 실수나 결점을 들춰내지 않는다. 이렇게 사려깊은 사람이 우정도 잘 유지하고 반감도 잠재운다. 때로는 모르는 척 하는 것도 지혜다. 홀로 지혜롭기보다 우리와 함께 미치는 게 낫다. 정치인이 항상 하는 말이다. 만약 모든 사람이 미쳤다면 아무도 미친 자라 취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리석은 대중 가운데 혼자 지혜롭다면 홀로 미친 사람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물살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다. 가장 훌륭한 지혜가 무지에서 나올 때가 있고 모르는 척 하는 것도 지혜일 때가 있다. 사람은 모름지기 타인과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이며 대다수의 사람은 무지하다. 완전히 홀로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이거나 야수일 것이다. 격언이 있다. 나는 이 격언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 홀로 미치는 것보다 무리와 함께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물론 괴물이 되기를 불사하면서 까지 특이한 사람이 되려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다. 아름다움을 찾는 눈을 갖춰라. 안목이 높은 사람의 공통적인 장점은 대개 상대방의 좋은 점을 먼저 찾는다는 것이다. 꿀벌은 벌집을 만들기 위해 꿀로 향하고 독사는 독을 만들기 위해 쓴 풀로 향한다. 취향도 마찬가지 라서 어떤 사람은 상대의 좋은 점을 먼저 찾고 어떤 사람은 나쁜 점을 먼저 찾는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저마다의 좋은 점이 한 가지씩 꼭 있다. 책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가벼워 보이는 책도 읽다 보면 배울 점을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은 상대방이 가진 수천 가지 장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 가지 치부에만 집중하며 비난한다. 마치 청소부라도 되는 듯 사람의 마음과 정신 속 흠집을 이잡듯 뒤진다. 그렇게 다른 이의 흠으로 가득한 치부책을 머릿속에 채워넣는다. 이런 행동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는 커녕 안목만 낮춘다. 쓰레기를 뒤지며 남은 음식으로 허기를 채우는 불황자처럼 슬픈 삶을 살게 될 뿐이다. 반면에 수천 가지 결점에도 아름다운 점 한 가지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의 긍정적인 안목은 행운을 부른다. 다가서기 어려운 사람이 되지 마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구제불능한 사람이다. 비상한 머리를 지니고 있는 사람도 퍼넣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통치자도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런데 원래 타고난 성정 때문에 절대로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아무도 감히 그에게 도움의 길을 내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멸한다. 가장 높은 사람도 우정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 나중에 이 문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문이 된다. 친구라면 마음껏 조언해 줄 수 있어야 하며 호되게 꾸지질 수도 있어야 한다. 신뢰가 형성된 친구들끼리 편하게 조언을 주고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친구 사이에서 보여줄 법한 존경이나 신뢰를 표현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아줄 진실한 거울과 같은 친구를 만들고 그런 친구가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 나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경쟁자를 이기는 법 이런 유형의 사람은 내가 그저 싫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경멸로 끝내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며 더 나은 방법은 이런 사람을 정중하게 대하는 것이다.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에 대해 좋게 말하는 사람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재능으로 이기는 것이다. 재능으로 이기는 것만큼 통쾌한 복수는 없다. 성공은 적의 숨통을 더 조이는 방법이다. 당신의 영광은 경쟁자에게 지옥이다. 부러워하는 자는 한 번 죽지 않는다. 경쟁자는 당신이 찬사를 받을 때마다 지옥을 경험하고 당신의 명성이 오래 갈수록 더 오랫동안 고문 받는다. 한 사람이 끝없는 영광 속에서 살수록 다른 이는 끝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한다. 명성의 나팔소리가 불멸을 알릴 때 경쟁자에게는 죽음이 선포된다. 동정심 때문에 불운한 사람과 얽히지 마라. 한 사람의 불운은 다른 사람에게 행운이 된다. 불운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운 좋은 사람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운한 사람은 꼭 다른 사람의 동정심을 자극하여 쓸데없는 호의를 베풀게 만든다. 뻔성할 때는 모두에게 미움받던 사람이 반대로 역경에 빠져 모두의 호의를 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복수심이 하루아침에 동정심으로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운명이 이렇게 인생의 판을 흔들 때는 주의해야 한다. 불운한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은 어디든 있다. 어제 행복하게 높이 날던 사람이 오늘은 비참한 모습으로 불행한 사람의 곁을 지킬 수 있다. 이들은 불운한 사람과 어울리는 이유를 자신이 고귀한 영혼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이는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진실은 가장 조심히 다뤄야 한다. 진실이라 해서 모두 밝힐 필요는 없다. 진실만큼 조심히 다뤄야 할 것도 없기 때문이다. 진실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심장을 도려낼 수도 있다. 진실을 말하는 것 만큼이나 감추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다고 거짓을 말하지는 마라. 사소한 거짓말 하나가 이때까지 쌓은 명성을 모두 무너뜨릴 수 있다. 거짓보다 더 나쁜 속임수는 배신이다. 그렇다고 해도 진실을 모두 밝혀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이나 남을 지키기 위해서 밝히지 말아야 할 진실도 있기 때문이다. 순간을 위해 자신의 모든 신용을 걸지 마라. 실패라도 한다면 그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실패한다. 특히 그 일이 처음이라면 더욱 쉽게 실패한다. 환경이란 항상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 말이 괜히 생겨난 게 아니다. 다시 도전할 때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과거의 경험이 성공이든 실패든 상관없이 경험은 언제나 큰 도움이 된다. 항상 더 나은 방법을 강구하고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라. 하지만 많은 일들이 우연에 의존한다는 사실도 인정하라. 성공에 대한 만족감이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라. 칭찬은 안목에 대한 신뢰를 높여준다. 칭찬이란 자신이 훌륭한 것을 알아보고 칭찬할 줄 아는 교양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행동이다. 칭찬은 대화거리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도 따라하게 만들며 칭찬할 만한 행동을 다시 낳는다. 칭찬은 훌륭한 사람에게 세심한 방식으로 경의를 표하는 행위다. 하지만 세상에는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은 말할 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 험담하며 비웃는다. 그것이 험담을 듣는 상대방을 기분 좋게 안다고 착각한다. 험담을 일삼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게 얼마나 간사한 짓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 즉, 생각이 짧은 사람과 잘 통한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뛰어난 업적보다는 현재의 대단치 않은 일에 집중하게 만들어 칭찬 대상을 교묘하게 평가 절하한다. 이렇듯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꿰뚫어보고 너무 과장하는 말 때문에 실망하거나 아첨하는 말 때문에 우쭐하지 않도록 하자. 과장과 아첨은 방식만 다를 뿐 같은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천박한 사람은 곧 어리석은 사람이다. 천박한 습성은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보통의 천박함을 압도하는 최악의 사람이 있다. 깨진 유리 조각도 유리의 습성을 지니듯 이런 최악의 사람도 기본적인 면에서는 평범한 사람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이들이 훨씬 더 악독하며 어리석게 말하고 무례하게 남을 비난한다는 점이다. 또 이들은 무지의 제자이며 어리석음의 후원자이며 추문의 대가이다. 따라서 이들의 말은 주목할 필요도 없고 무슨 생각을 아는지는 더더욱 알 필요가 없다. 이런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 어리석음이란 천박함 그 자체이며 천박한 자의 무리는 어리석은 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진실을 이용하는 법을 알아라. 진실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지만 올고준 사람은 진실을 회피하지 않는다. 단 진실의 카드를 사용할 때는 기술이 필요하다. 영혼을 치유하는 사람조차 진실이라는 알약을 어떻게 하면 달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했다. 환상이 깨졌을 때 느끼는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쓰라리기 때문이다. 기분 좋은 매너와 함께 말한다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진실이라도 무난히 받아들일 수 있다. 즉 같은 진실일지라도 말하는 방식에 따라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할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다. 현재의 일은 아득한 과거의 일처럼 전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만약 이해하지 못했다면 침묵으로 기다려야 한다. 왕에게 진실을 말할 때도 쓰라린 방식보다는 달콤한 방식으로 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생을 삼일이라고 생각하고 지혜롭게 계획하라. 삶을 계획할 때는 운의 운에 맡기지 말고 신중하게 앞을 내다보며 계획해야 한다. 즐겁지 않다면 쉽게 지친다. 긴 여행을 하는데 숙소가 없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다방면 다방면의 지식이 있다면 삶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고귀한 삶을 여행하고 싶다면 첫날은 죽은 자와 대화하며 보내도록 하라. 진실한 고전을 읽고 진짜 사람으로 거듭나라. 삶은 세상과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한 여정이다. 둘째 날은 산 사람과 보내야 한다. 세상을 두루 경험하며 그 속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느끼고 보아라. 한 곳에만 머물면 많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 우주는 자신의 선물을 여러 곳에 나누어 놓았다. 그리고 때때로 가장 추한 사람에게 최고의 재능을 부여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날에는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라.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행복은 삶의 철학자가 되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깨우쳐라. 늦기 전에 눈을 떠라. 볼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눈을 뜨고 보지 않으며 눈을 뜨고 있어도 제대로 보지 않는다. 너무 늦게 깨달으면 근심이 더 많아진다. 깨달아야 할 것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 가서야 겨우 눈을 열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자멸한다. 의지가 없는 사람을 깨우치는 일은 어렵다. 하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을 움직이는 일은 훨씬 더 어렵다. 이런 사람 주위에는 그를 농간하는 사람이 가득하지만 보통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눈을 떠서 보려하지 않는다. 원래 존재하기를 다른 사람이 무감각해지도록 즉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도 있다. 장님이 주인인 말은 불행하며 이런 말은 절대로 날렵해지지 못한다.